ㄱ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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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쇼비즈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영화 인간중독에서 김진평 역할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중독에서 이숙진 역을 맡은 조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중독의 경우진 대휘 역할을 맡은 온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어떤 여자 좋아해. 부하 와이프야.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Obsessed follows the story of a couple having a passionate affair in a military camp under tight surveillance in 1969. With this movie, 송승헌 made his comeback on the silver screens after four years. 예전에 가을 동화나 여름향기에서처럼 아름다운 청춘 남녀의 사랑 한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이런 제가 스스로 만든 제 이미지 안에 이런 울타리들을 좀 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인간중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부하의 와이프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 설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출보다도 더. 그래서 이 작품을 끝낸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편하고 이제는 어떤 캐릭터도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하고 싶은 캐릭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독이 나한테는 굉장한 큰 전환점이 되겠구나 를 굉장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미래를 보면서 또 다른 유리의 미래를 보면서 송승헌을 보면서 송승헌을 보면서 대령님 손 좋아해. 송승헌이의 첫 마디가 18년 전에 데뷔 18년 전에 대령님 손 좋아해. 를 친한 친구의 코미디언 신 동엽 또 다른 유리의 미래를 보면서 인간중독이의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동엽이 형의 첫 마디가 엉덩이 나와야 안 나와였어요. 저도 사실 솔직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나왔을지 나름대로는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기존에 어떤 영화보다도 멋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살았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In addition, rookie actress 임지연 acted alongside Song Seung-yeon in Obsessed. This was all the more in the spotlight as she had no experience in acting in commercial movies until this production.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상암영화, 장편영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배우인데, 여러 편한 베테랑 배우 같은 연기나 숙달된 면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강한 멘탈과 또 성실한 자세, 이상하게 화면에 당기면 기묘한 매력 이런 것들에 빠져서 찍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얼른 와요! 임지연 definitely lived up to the director's expectations and perfectly pulled off her role with her mysterious qualities. We asked her how she feels about completing her debut commercial movie. Huge plays 첫 작품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처음에도 두려웠던 건 사실인데요. 울트 procedural 사랑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prendra 조효정과 온주완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하면서 더 잘해내야겠다는 부담경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효정과 온주완 made their long-awaited comebacks with Obsessed and they both received the claim for their emotional acting 조효정 teamed up together with director 김대우 once again for this movie She previously worked with him on the movie The Servant Thus, her portrayal of a chatty lady in Obsessed is garnering much attention Who are you doing? I wanted to be able to as a man of Kim Ji-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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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Kim Ji-pyeong Kim Ji-pyeong James J. Kim Ji-pyeong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성공과 나의 진정과 나의 전진과 나의 길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에서든 윗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반에 반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경우진이라는 역할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bsessed depicts the stories of four people in the late 1960s unfolding their love story 영화 제목처럼 인간 중독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랑을 저의 영화를 보시고 나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해봤을까 하는 그런 진한 감동을 관객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찍으면서 두 분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중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중독이 아닐까 인간 중독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월입니다 한국의 핵심으로 인간 중독 한국의 핵심으로 인간 중독 일단 한국의 핵심으로 인간 중독 많이 사랑해주세요